태극당, 나폴레옹과 자점, 근대골목 단파빵과 비스포크 빵찌술래, 프로젝트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 맞춤 숙성실과 비스포크 큐커 오븐 큐커 멀티 활용해 빵집 특색 살린 컬래버, 베이커리 신메뉴 개발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신메뉴 한정 판매 및 전시 체험 이벤트 진행 맞춤 숙성실 신규 기능으로 보관성 강화된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 김치 중숙, 김치 완숙, 육류 해동, 과일 숙성, 반죽 발효 등 5가지 모두 탑재한 맞춤 숙성실 반죽 발효 모드는 발효와 냉장 숙성 동시에 진행해 더욱 빠르고 편리 삼성전자가 신제품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와 전국 유명 빵집에 협업한 비스포크 빵지술래 프로젝트를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전국 유명 빵집으로 손꼽히는 태극당 나폴레온과 자점 근대 골목 단팥빵과 손잡고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 맞춤 숙성실의 반죽 발효 모드를 활용한 숙성 특화 한정판 베이커리 레시피를 개발했다.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와 함께 개발한 컬래버 메뉴는 태극당의 숙성 태극식빵, 나폴레온과 자점의 숙성 초코 크로아상, 근대 골목 단팥빵의 숙성 단팥 치즈 프레즐 3가지로 출시됐으며,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각 지정 매장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각 매장에는 소비자들을 위한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한정판 메뉴와 함께 매장 특색에 맞춰 전시된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 큐커 오븐 큐커 멀티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및 체험 장소, 태극당 장충 본점 나폴레온과 자점 목동점 근대 골목 단팥빵 본점 매장에서 구입한 컬래버 메뉴를 촬영해 개인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이를 20개 한정으로 동일한 빵이나 커피를 하나 더 증정하는 비스포크 빵 찌술래 구매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전시 현장을 촬영해 개인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를 증정하는 비스포크 빵 찌술래 현장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예고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이벤트 참여 계정 및 게시물 댓글 등은 당첨자 발표일까지 전체 공개돼 있어야 하며, 필수 해시태그가 모두 포함돼야 정상 참여로 인정 만 14세 미만은 이벤트 응모 불가, 이벤트 중복 참여 불가, 잘못된 개인정보 입력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경품이 분실 오발송 또는 반송될 경우 재발송되지 않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삼성전자 인스타그램에서는 세계빵 찌비 컬래버 제품과 레시피를 소개하는 콘텐츠도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기대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는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냉장고로 김치뿐만 아니라 육류 및 주류 곡물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멀티 냉장고로 진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3년형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는 상칸 수납 박스 내 5가지 모드로 변혼 가능한 맞춤 숙성실을 신규 도입해 식재료별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협업에서 활용된 반죽 발효 모드의 경우 더운 발효를 통해 빵 반죽의 냉장 숙성과 발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베이킹 시 더욱 편리하게 풍미 높은 빵 반죽을 준비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치 중숙 김치 원숙 육류 해동 과일 숙성 모드까지 있어 소량의 식재료도 특성에 맞춰 효과 적으로 숙성 발효 해동 가능하다. 맞춤 숙성실 탑재 모델 아큐 49 c94 s1 ap 프리스탠딩 아큐 42 c94 q2 ap 키친핀 맞춤 숙성실 기능은 일부 모델 및 일부 칸에 하나며 냉장고 운전 조건이나 식품이 종류 상태 크기 등과 보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삼성닷컴 참고 삼성전자 한국총괄 김성욱 부사장은 비스포크 빵지술래 프로젝트는 높은 인기와 화재성을 보유한 유명 빵집과의 협업으로 비스포크만의 차별화된 기능을 특색있게 전달해보고자 기획했다며 비스포크 김치플러스와 비스포크 큐커 오븐 큐커 멀티를 활용해 개발된 한정판 레시피는 물론 각종 체험과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경험을 즐겨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스포크 빵지술래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코리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통신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어플레이언스 부문 디지털 미디어 부분 LCD 부분 반도체 부분 통신 네트워크 부분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디지털 TV 메모리 반도체 올드 TFT LCD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다. 웹사이트 http www.samsung.com.se컨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